오오오오… 오오오 단시밤 뭐라니까 보여줘요. 찔레꽃 보안 생각 하라고 항공마抵user 줄게요. 우리 감독님 알았죠? 진랫고뿔에 비는 방청나라 내 고향 엉덩이의 초가상가 그립습니다 잘한다 자주 고른 입에 물고 눈물에 비쳐져 이별가를 불러주던 먼 기절이 살아만 저다리 2곡 청양회 싸고 불러드릴게요 강동강 강바람이 심한 폭을 씻지어 아싸 그분인가 뭐라고 하니 소실공에 그네 이 사동이면 누가 뭐라 눈부신 손이 날까 오시리로 가야해 노릇을 줘라 삿대를 줘라 잘한다 바다가 유지라뇨 해드릴게요 바다가 유지라뇨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들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 하다가 육지라면 하다가 육지라면 패선한 구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하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침마당 전국노래자랑 노래가 좋아 KBS, MBN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파도 많아지고 아까 가나파 편에 송이 오빠하고 같이 나오면 너무나 집 나오나지 야 얘들아 둘이 봐봐 갑자기 딸래미 친구야 딸래미 친구야 ay! 딸래미 친구야 딸래미 친구야 아아 하하하하하하